팔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좋은 상품을 찾고 있는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연결하는 구매상담회를 열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매칭데이 취재했습니다. 부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유재욱 이사장. 팔로를 넓히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서 열린 공공구매 매칭데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겐 공공기관의 문턱이 높기만 한데 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좋은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물건을 설명해드리고 또 저희 물건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기업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공모를 통해 선발된 35곳,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필요한 실내 건축과 인테리어, 조명 홍보 등과 관련된 도내 우수기업들입니다. 행사장에선 안정적인 구매처를 찾는 사회적 경제기업과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공공기관과의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평균 10% 이상의 매출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올해 열린 경기도 공공구매 매칭대회 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465건의 매칭을 이뤄냈고, 10억 원가량의 구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1, 2, 3